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의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삶과 바리스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미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데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줄이를 거두었더냐 이르데 일곱이니이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차 세계선교대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선교죠 그러면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의 정체성도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선교계죠 그만큼 중요한 주간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또 역사의 시간표는 주님이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히스토리는 히스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게시록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역사의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또 역사의 마무리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힌트를 주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올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세요 성자 하나님도 몰라요 성부 하나님만 하세요 그런데 힌트를 주시죠 언제요? 천국복음이 누구를 통해 증거됩니까? 저희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선교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화하면서 재림의 이 인류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이 전도자들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이 부분도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선교가 중요하다 알 수 있죠 또 서론에서 선교는 2, 3, 7 경제와 같이 간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랩런트 경제가 있습니다 그 빛의 경제가 누구의 교입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 주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릇을 만들어 가세요 이 빛의 경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경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떤 그릇입니까? 마음이죠 우리가 경제를 쓰면요 헌금도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 헌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인드가 참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베푸는 것이 없어지는 거다 나중에 하나님 주시겠지만 지금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헌신하는 이 부분이 다녀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 경제와 내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경제가 다녀오는 거다 이게 경제의 순환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힘든 게 왜 힘듭니까? 이 경제가 순환이 안 되면 그때 경기침체가 일어나잖아요 경제가 순환이 잘 될수록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이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 경제는 다녀온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 주부를 확인하셔서 선교 ARS 후원을 통해 선교의 장막터를 넓히는 우리 예원의 성노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들을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이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강단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깨닫게 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내가에 우물을 찾아 헤매이듯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그 자세와 태도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장막토를 넓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화입니다 오늘 본문이 7병 이호의 기적 이후죠 이미 제자들은 5병 이호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방인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몰려 나와서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영적인 양식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했으니까요 그런데 육신의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안 바뀌어요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가오금 8장 4절에 보내니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니 이미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5병 이호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또 같은 상황이 되니까요 불신양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한결로 접어져 있다니까요 제가 종이접기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이가 접혀요 그러면 한 번 접힌 그대로 계속 쉽게 접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맨날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부신양이고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종이가 접히듯이 접해요 긍정적이고 보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문제와 사건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런 생각의 결이 접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나도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알면서도 계속 내게 닥쳐온 문제와 사건 가운데 부정적이고 불신양적이고 좌절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자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뜯어 보셔야 되겠죠 사도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행복할 감사할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요 정시 기도로 아침에 사모직을 선포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세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이죠 한마디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 바리세인들의 율법 종교주의적 영향력을 경고하신 거예요 또 헤롯의 세석주의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경고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52주 이 강단의 말씀이죠 또 원단의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쳐야 하는 현장의 영적 지각변동의 주역이 되어야 할 줄 확신합니다 이거는요 기도 말고는 정말 답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은혜받는 사람들은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은혜받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엄청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영향력이 끼칩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주의 천국 천사가 파송되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현장이 우리를 통해 변화될 줄 확신합니다 또 학습 이론의 누적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누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배우고 있기 전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단단하게 쌓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드려서 체질이 안 바뀌어요 세상 체질로 우리가 6일을 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서 바뀌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누적 원리를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런 상태로 나를 내 몰아야 돼요 그걸 시작한 사람의 저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이게 이들이 훈련이고 이들의 영적인 시스템이고요 영적인 도구예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요 아무리 베드로, 요한도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을 영적인 시스템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야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율법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 뿔이 최재라 되는 우리 예원의 성독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관점을 바꾸는 영적 훈련입니다 실병 이어 사건 이후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속 다그치면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인이에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인을 보여달라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기적과 구약 성경에 예표되고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기적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를 걸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죠 그 믿음 없는 세대와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겨지면요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들이 표적을 구할 때마다 딱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이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져있었어요 죽음이죠 기도하니까 회개하니까 다시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부활이죠 이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표적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주의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은 창세기 3장 무조건 나예요 창세기 6장 무조건 물질이에요 물질 중요하죠 그런데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도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에 있어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능력을 끼치는 성공한 일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과 중심은 무엇입니까? 4등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3오직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줄 확신합니다 아이수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영적으로도 참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승리하려면 승리할 행동을 해야 돼요 승리할 행동을 하려면 승리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승리할 생각을 하려면 보금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먼저 바라봐야 되겠죠 그 포인트가 어딨죠?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과 내가 완전히 원내스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죠 그래서 3오직 중심으로 0, 6의 장막터를 넓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를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도움받은 것은 금방 잊어요 그러나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공격한 그런 것들은 마음에 막 새겨놓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먼저 왜냐? 그 미운 마음, 완악한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이 영적인 암덩어리를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예수의 보일러 씻어내야죠 그래서 적용점을 주셨죠 주차하다가 차 빼면서 은혜를 쏟아부어가요 부부끼리 말 한마디의 싸움이 일어났다가 은혜를 쏟아부어고 희한해요 부부끼리 싸우면요 다른 건 희한하게 예배를 안 드려 기분 나쁘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또 직장 사후 문제로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상황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당연히 문제와 사건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은 뭐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의 사건 누가 나를 몰아붙이면 바로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운전하다가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빵 하고 하이빔을 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반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는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응이 무엇이죠? 반응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대응은 그 안에 잠깐의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금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왜 펼쳐졌을까? 전에는 분노와 짜증과 여러 가지 반응을 즉각적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생각해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각변동의 주역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